발표하겠습니다. 2012 sbs 연기대상 미니시리즈 부문 남자 최우수 연기상 신의의 이민호 축하드립니다. 이민호씨는 첫 사극에 도전한 신의에서 인자 열풍을 일으키며 시청자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. 민호씨 팬들의 환호가 대단합니다. 축하드리고요. 그러니까 수상소감 좀 길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일단 너무나 평소에 존경하고 그리고 또 훌륭하신 선배님들과 함께 후보에 올라서 영광이었고 사실 좀 많이 부끄럽습니다. 제가 이 상을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올해 작년에도 똑같은 상을 받았었는데 올해는 좀 많이 부끄러운 것 같고요. 어쨌든 신이라는 작품이 시작 전부터 굉장히 말도 많고 문제도 많았던 작품이었었는데 무사히 잘 끝날 수 있게 도와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고요. 그리고 올 여름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너무 무더웠는데 많은 땀을 흘려주신 우리 스태프분들 그리고 모든 배우분들 이 자리를 통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고 작년에는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제 개인이 아닌 드라마를 함께 찍은 팀이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작품을 다음 작품으로 하고 싶다고 했었었는데 올해도 그게 좀 안 된 것 같아서 너무 아쉽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쓸쓸하기도 하고요. 신입적 어떤 모든 배우분들 너무 보고 싶습니다. 신년에 만나서 모든 거 잊고 술로 지냈으면 좋겠고 늘 사랑 주시는 국내 그리고 해외에 계신 팬분들 만날 때마다 정말 좋은 에너지 그리고 그 눈빛을 보면 계속해서 책임감 같은 게 더 생기는 것 같은데 쉬지 않고 부지런히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네, 축하드리겠습니다.